8월달 보험회사가 장사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일단은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나 수술비, 심혈관 모든 이대 진단이 고혈압이나 당뇨 있어도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전에 뇌혈관, 허혈성, 비싼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 해지나 철회하시고 다시 오세요 왜? 표준체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 보험항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비싼 유병자보험이 아닌 정말 저렴한 표준형 보험으로 일단은 이대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험항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격 개정이에요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여성, 특히 남성은 죄송하지만 저 뭐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남성분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자 유병자까지 비싼 유병자까지 가져갈 필요 없고요 무할증, 할증 없이 표준체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이대 진단비, 내열감, 허혈성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표준체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더 심한 거 말씀드릴게요 웬일이야 자 8월달 한시적으로 내열감, 허혈성이 약 50% 40%에서 55%까지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유병자봉, 삐익 거기다가 내열감, 허혈성 진단비가 타사 대비 50% 정도 매우 저렴하게 반의 반값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단독이에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만 있는 사람들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동반 고혈압과 고지혈 혹은 당뇨와 고지혈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고혈압과 당뇨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 있는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되고 고혈압, 고지혈 혹은 당뇨와 고지혈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인수 기준은 무활증, 비싼 유병자봉, 아니죠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단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열감, 허혈성 진단비, 내열감, 허혈성, 이대질병 수수비 또 내열감 수수비, 주요 심장 수수비, 주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요 심내, 5대혈감 수수비 이 모두가 일단은 가입은 가능한데요 매우 매우 저렴하게 하지만 6개월 부담봉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6가지 특약들은 가입은 가능한데 6개월 동안은 보장을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지 아시겠죠? 6개월 동안 예 카메라 때문에 6개월 동안 일단은 보장을 못 받는다 6개월 부담보로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대 진단비 방값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방값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표준체, 비싼 유병자가 아닌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일단은 몇 달 전에 저 보호망에 이거 올려드린 적 있어요 신한 라이프죠 신한 생명에서 고지혈, 두통, 갑상선장애, 고혈압, 투명, 무호흡증, 천식이 있어도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했어요 뇌혈관, 허혈성 근데 좀 있다가 제가 흥생이랑 신한 생명 비교해드렸지만 흥생명이 더 저렴해요 더군다나 신한 생명 같은 경우는 고지혈, 고혈압, 당뇨 당뇨가 있으면 유병자본 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이거는 신한 생명 건데요 신한 생명은 당뇨 있으면 유병자본 밖에 가입이 안 됐지만 흥국생명은 당뇨 있어도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두통이나 갑상선장애, 수면무호흡증, 천식 같은 경우는 특히 흥생 같은 경우,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유병자본 밖에 가입이 안 되지만 또 신한은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해요 이런 게 신한 라이프가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당뇨나 혹은 신한 같은 경우는 이 중에 딱 하나만 있어야지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지 고혈압과 고지혈 같이 있으면 일단은 유병자본 밖에 가입이 안 돼요 하지만 신한 생명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흥국생명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신한 생명의 장점은 뭐죠? 신한 생명 같은 경우는 면책, 감액이 없어요 면책, 감액이 없는 게 큰 장점이에요 면책에 감액이 없는 게 장점인데 일단은 흥국생명은 1년 미만 시에 50% 보장이 되고요 1년 이후에 100% 그리고 할증이나 유병자 아닌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후부터 보장이 돼요 어떤 담보? 오른쪽에 보는 담보와 뇌혈관, 허혈성, 2대 질병 수두비, 뇌혈관 수두비 그 다음에 주요 심내, 주요 심내, 지금 5대 혈관 수두비 이거는 6개월 동안은 부담보, 6개월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생소한 단어가 있죠 뇌혈관 진단비는 뭐? 자 우리 고객분들 지금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설계사분인데 초보 설계사분들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뭐야? 2대 진단비가 뭐야? 주요 심내, 수수비가 뭐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뭐고 어떤 거인지 구체적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예요 I60속도 I69까지 질병코드가 10개가 보장이 되는 거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신근경세, 후속신근경세, 급성신근경세, 후특정현종합병증, 기타급성허혈성, 만성허혈성 질병코드가 6개가 보장이 되는 게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심장질환을 볼까요? 아까 전에 그 저 뭐라 하죠? 허혈성 심장질환은 질병코드가 6개였잖아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더 넓어요 I00속도부터 I 몇번까지요? IB37.1까지 그래서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 유마직스 무도병, 숭모팔질환, 대동맥판질환 여러가지가 있고요 밑에 보면 급성신근경세, 협심증, 후속 이런 거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치 안에 들어가겠죠 심장막의 기타질환 아니면은 비유마직스성 숭모판장애 그 다음에 폐동맥판장애 여러가지가 있고요 밑에 보면 발작성 빗맥, 심장정지, 기타 심장질환 I67, I46, 47, 48, 49, 50 심부정, 기타 심부정지, 부정맥, 심마세놈이 조동 발작성 빗맥 이런 거 많이 걸리잖아요 이 모두가 심장질환 보장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자 내열관질환 아까 말씀드렸어요 I60서부터 U9까지 보장을 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대 혈관 진단비 아까 보시면 심장질환 5대 혈관 수습비가 있었잖아요 폐석증, 폐색전증, 기타 폐성 심장질환, 축산경화증 아니면 식도정맥류 여러가지가 5대 혈관질환에 포함이 되고요 양성 뇌종량은 투막의 양성 신생물 그리고 뇌의 기타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이런 모두가 양성 뇌종량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6개월 부담보로 가입이 됐지만 주요 심장질환 진단비도 있었잖아요 주요 심장질환은 허율성 심장질환부터 급성, 여러가지 비유마첩성, 승모판장애, 대동맥판장애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 중간에 보면 I47, 발자성 빗맥, 심마세동맥, 조동, 기타심부점 여러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주요 심장질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면 허율성 심장질환이 가장 적은 범위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심장질환이 그 다음에 넓은 범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장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심장질환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급성신경세 그 다음에 아 급성신경세, 허율성 심장질환, 주요 심장질환 그 다음에 심장질환 진단비고요 내열관질환은 내추련이 질병코드 3개 내졸증, 질병코드 6개 그 다음에 내열관질환, 질병코드 10개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요라비등, 고지혈이등, 당뇨등 있어도 유병자 비싼 할증이 된 유병자보험이 아니고 표준체로 부담보 6개월 동안 있는 이 담보 내열관 진단비, 허율성 진단비, 2대 질병수수비 내열관질환수수비, 주요 심장질환수수비, 주요 심장질환수수비 좀 전에 제가 약관에서 올려드렸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게 이해 좀 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